이승만 TV의 이영훈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TV의 이영훈입니다 오늘 아침 인터넷 여러 신문에서 지난 16일 KBS에서 김영옥 씨가 한 강연의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읽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급하게 이 카메라 앞에 썼습니다 김영옥 씨는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신탁통치에 찬성했으면 분단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으며 그리고 이승만 우리의 건국 대통령을 가리켜서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서 데려온 인물이다 괴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 지식인이 할 수 없는 최악의 수준의 욕설입니다 저희 이승만 학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과 철학을 기리고 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기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침묵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김영옥이라는 사람은 천박하기 이를 데가 없고 그 천박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이 마치 역사의 화적대와 같은 놈이다 그렇게 미리 단정해놓고 제 이야기를 짧게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의 건국 세력들이 신탁통치에 반대한 것은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하에서 35년의 지배를 받았는데 5년을 못 참아서 신탁통치에 반대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신탁통치에 찬성한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고 반탁한 사람들은 불통의 꼴통이다 이렇게 김영옥이는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의 상황을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반탁 진영을 구성한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주석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신탁통치에 반대를 한 것은 그 길이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좌우 합작을 해서 좌우와 우가 합작을 해서 중도정부를 세우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런 세계사의 현실과 흐름을 보고 이민족이 공산주의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구릉통에 빠지는 글이다 라고 하면서 그 소련이 제시한 신탁통치안의 위험성을 경결을 했고 따라서 반공산주의 운동으로 반탁통치,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했던 겁니다 도울시는 그 말을 취소하고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 신문이나 잡지나 그리고 그 시대에 관한 역사책을 좀 읽고 발언해 주길 바랍니다 바로 김도울의 이야기는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자가 공영방송에 나가가지고 당시에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한 그런 공산주의자들의 이야기를 지금 공공연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의 괴례라고 했습니다 그것 역시 당시부터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건국 세력 이승만, 김성수 등을 비판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선전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소련의 스탈린은 소련군 장교로 인한 김일성을 발탁을 해가지고 독립운동에 특별한 사적이 있는지 없는지가 불분명한 그 소련군 대위를 발탁해서 북한 통치의 대리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괴례라고 해요 이승만은 미국의 국무부나 미군정에 의해서 발탁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려갈 때 미 국무부는 비행기 편을 내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방해를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반타운동 부르니까 미 국무부는 저 늙은 망명격이 우리의 미국 정책에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승만을 제거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미국의 괴례예요 나중에 건국 이후에 이승만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반공운동을 미국은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하고 공산주의의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반공운동을 억압해서 우리의 건국노선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뒤늦게나마 미국이 공산주의의 위험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를 지지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건국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맞서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관철해온 분이고 그래서 민족의 반쪽이나마 공산주의로부터 건져냈고 잔차 이 남한을 토대로 해서 민족을 자유민주로 통일할 기지를 건설한 그런 분이 이승만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을 미국과 맞서가면서 미국에 의해서 제거될 위험에 몰리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유민주를 사랑하는 다수 민족의 지지를 받아서 강력한 자유민주의의 진지를 구축함으로써 미국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강한 힘을 과시함으로써 드디어 대한민국을 건설해낸 그런 분을 가지고 나아가서 건국 이후에도 미국과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미국에 의해서 제거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도 실제로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까지도 했던 그러한 미국과의 관계에 사람을 두고 어떻게 괴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김용옥 씨는 그 발언을 취소하고 역사공부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천박한 지식으로 대중강년에 나서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박한 화적대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나이도 지긋한 사람이 인생의 만년을 우아하게 기품 있게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국립묘지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묘를 파내야 된다 제가 앞서 화적대라고 이야기한 것은 조선시대의 화적들이 남의 집에 묘를 파서 화적질 요구를 한 거예요 꼭 그와 같은 심정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발언을 지금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통치 12년이 진선진미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선진미한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정치가도 진선진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추구했던 바 그가 나라를 세운 그 이념과 철학이 광명정대하고 그 결과 오늘날 이 번영된 어떤 경제와 평화로운 민주주의 체제에 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를 파라니요 이거는 화적대나 하는 소리예요 김용호 씨는 어디서 그런 호약한 발상과 말버릇을 배웠습니까 KBS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천박한 자를 방송에 출연시켜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KBS부터 반성을 하시고 그 프로그램을 장당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자유를 살아가는 전 국민의 심각한 저항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경고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소 흥분했습니다만 저는 김용호이라는 사람의 은사가 너무나 거칠고 천박해서 저도 생각지 않게 그렇게 다소 의조가 높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